네 여러분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하영들 왔으다 해 정권교체 준비되셨어 윤석열 당선 준비됐습니까 제주도가 정권교체의 맨 앞에 갈 겁니까 뒤에 갈 겁니까 압도적인 제주의 승리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교체 만들어주십시오 윤석열은 제주 발전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육지 안 나가도 제주에서 공부하고 취직하고 사업하고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공항 동촌만 잘 되자는 거 아닙니다 동쪽 서쪽 다 같이 잘 돼서 지금보다도 제주 경제가 두 배로 크자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지난 7년 동안 공쟁이만 걸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중앙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공항 만들어주겠다는데 7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한 게 민주당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제2공항 만들고 관광청 만들고 상급병원 만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발전하는 제주도 같이 만들게 하실 자 우리 윤석열 후보님 3월 8일 오늘 마지막 기생활입니다 한라산 정기 받아서 이제 부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정국이 제 곧장 가게 여러분 압도적으로 밀어주십시오 최지동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주를 위해서 바쳤던 그 노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더 발전시킬 수 있게끔 여러분 확연하게 밀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